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카타임의 피카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제가 말도 없이 한 달이 좀 쉬었습니다. 2021년을 준비하느라 제가 좀 바빴습니다. 여러분 혹시 2021년을 위해서 플랜을 혹시 잡아주셨나요? 저는 이번 연애는 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부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저도 건강을 좀 되찾고 부랑 또 놀아줄 시간도도 증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.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강아지랑 운동을 하시면서 침묵도 강화되고 건강도 다시 찾길 바랍니다.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왜? 관심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빵도 가지고 왔어요. 우선 첫 번째로 어그로를 끌기 위해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잠깐만 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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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는 나이트 입바라 스쿼트입니다. 스쿼트를 할 때마다 아아! 이리 도착! 이리 도착! 이리 도착. 유쾌한 과정에서 이리 도착! 이리 도착! 이리 도착! 이리 도착! 다음 스쿼트를 할 때도 이렇게 만져주는 식으로 스쿼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두 번째는 복놀이 윗몸을 일으키기를 할 거예요. 이제 두 번째는 복놀이 윗몸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. 이제 두 번째는 복놀이 윗몸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. 복놀이 윗몸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두 번째는 복놀이 윗몸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. 둘, 둘, 셋! 지금 첫번째는 복놀이 윗몸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. 둘은 복놀이 윗몸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. 타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